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움 속에 카리스마를 겸비한 18살 문혁준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저의 매력을 밸런스 게임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춤추면서 자기소개하기 vs 랩으로 자기소개하기 저는 춤추면서 자기소개하기를 한번 도전하겠습니다.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18살 문혁준이고요. 제 학교는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고 있고요.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밸런스 게임 워킹 vs 힙합 저는 힙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하는 팀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저 문혁준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